사랑하는 여행자에게 오늘 이렇게 내 생일을 축하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정말 많은 여행자가 내 생일을 축하해주더군 그래서 나도 그냥 이렇게 조용히 넘기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 편지를 쓰게 되었어 내 생일을 축하해줘서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 응? 어서 전투할 준비를 하라고? 어이 어이, 나조차도 오늘은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고 오늘은 바로 내 생일이니까 그래서 나도 오늘 하루는 정신없던 전투는 잊어버리고 낚시의 극치도 먹으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려고 해 나탈메가 나타르탈리아는 매 순간 최고로 강렬하게 생일을 보내고 있지 앞으로도 우린 쭉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걱정하지마 내가 있는 한 우리의 이야기는 끝도 없을 거니까 죽는 건 너넷 나타워 SUB효 they're looking for everything 어쩌고 싶어 놀아 son 이빨 나타워